할렐루야 6월 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미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너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배려하러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배려하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려해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닥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델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단연 목사님께서 큐틴도 해주시겠습니다 알렐루야 오늘 6월 6일입니다 우리 목요일날 또 목요심야에 기도 콘서트만큼 아름다운 화머니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회복의 시간 그야말로 이 시대에 거룩한 옥시도신이 나오는 시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암도 녹아지고 질병도 떠나가고 마음의 평강이 우리 온 전신을 자유하게 만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목요심야에서 기도로 함께 아름다운 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6월 6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여러가지 인생의 사연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사연 권한이 있지만 기쁨이 있고 또 유협이 있지만 승리가 있는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여기에 1절에 보시면 오늘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대사로니카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대사로니카에 시가 있는 유대인 회당까지 왔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 20명이 있으면 회당이 건립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회당을 건립하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킵니다 유대인들의 정통성은 율법과 안식일에 있어요 자 그럴 때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성경이 무슨 성경이 있겠어요? 구약을 가리킵니다 자 구약의 예언 속에서 오실메시아를 본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인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메시아 뱀은 여인의 후손에 발 뒤꿈치를 상하게지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진정한 부원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받아 하나님이 특별히 메시아로 구원주로 세우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 보금이 정확하게 선포된 것은 보금은 신론이 아니에요 보금은 성령론이 아니에요 보금은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납니다 바울이 전한 보금은 매우 명확한 보금이에요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걸 보면 헬라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까지 따랐다는 걸 보니 이게 도대체 바울의 외모 아니었다 그랬죠? 외모는 보잘것 없다니까요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고 눈썹은 일자 눈썹이고 코는 매부리 코고 몸에는 각종 질병을 안고 있고 그가 누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은 가말렐 문화생이오 신렐 로드에 있는 그야말로 대학자 밑에 배운 사람이오 굳이 광고해 주지 않으면 바울은 주먹을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대언의 말을 듣고 헬라 사람들이 영접하고 들어왔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헬라 사람들은 모든 새로운 소식에 열려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철학인데 능력 있는 철학이고 그야말로 생명 있는 철학인 걸 알고 아멘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적은 가장 가까운 공동체 가장 가깝게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가장 가까운 적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가깝게 교회에서 활동도 하고 또 심지어는 성령 체험까지 했다고 해도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본격적으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를 만들고 그런 교회 반교회 코드를 자기의 모든 소설에 집어넣고 영상에 집어넣고 참 이게 여러분 참 어찌 보면 세상의 이 원수는 아주 등장 밑에 있는 이런 반면에 아이러스가 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고 거부했고 종교적인 라이벌로 받기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가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이 사람들은 지금 소동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영적 충격을 줬으면 또 사람들에게 3천명, 5천명, 2만명이 믿는 그 예루살렘의 대부흥의 역사가 지금 흘러서 지금 수리의 안디옥에, 비시리의 안디옥에 다시 마게도니아 땅에, 대살로니카 땅까지 이르렀으면 여러분 이들이 느끼는 복음의 충격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소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천하가 어지럽힘을 당할 만큼 거짓던 질서가 말씀의 질서로 회복되는 거대한 이 소동의 질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다 이때부터는 악성 유언별가 되는 겁니다 다른 임금 할 때마다 반역이 되는 거예요 마치 니헤미아가 성벽을 재건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삼벌락과 도비아가 함께 와서 개선사랑까지 와서 오늘 이들이 모반하려 한다 자기의 나라를 왕궁을 만들고 임금에게 모반하려 한다 이러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오해받고 또 여러분 오늘 거짓던 소문 속에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리와 합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했습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는 그들에게 보금을 전했을 때 시기하는 자와 영접하는 자로 나뉘면서 결론은 아직 이제 그들에게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때부터 혐오하게 되고 증오하는 세력들로 또 영접하는 세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보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갈라치기가 있어요 염소와 양을 구분합니다 빛과 어둠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베레아로 보냈어요 그런데 베레아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괴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대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 지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시기하고 안 믿는 것에 끝이지 않고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이 잘하는 걸 보고 거기 가서 소동하고 있어요 방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보금이 증거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보금을 줬지만 예루살렘에서 보금을 다 믿었습니까? 오늘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계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들도 유대교를 지키기 위하여 그 이데울루의 안에서 살아있는 보금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절 보세요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덴은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이제 아테네, 요즘 말은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까지 온 겁니다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덴을 자기에게로 속해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자, 바울에게 강파하고 완악한 자들에게는 더 이상 바울이 보금 전하지 않고 보금을 뿌려놓고 이제 아덴을 향하여 떠나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금은 우리가 결단을 통하여 자원하여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멘함으로 자원하여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믿는 자도 굳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겁니까? 레이지파에 설 겁니까? 헬라 사람처럼 믿을 자의 자리에 설 겁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나의 철학에 붙들려서 복음을 거절할 겁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의 순종함으로 상급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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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